3, 2, 1 숙보 노벨상 수상 후 반나절만의 13만부 판매 서점가 한강의 시대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투애니원 박수쳐 드렸습니다. 열실 알리는 헤드라인. 노벨상 수상 후 반나절만의 13만부 판매 서점가 한강의 시대였습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에 한강 작가의 작품 판매율이 아주 폭증을 했는데요. 인터넷 서점에서는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이 전날과 비교해서 무려 3,422배로 판매가 폭증했다고 하고요. 오늘 서점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부터 9위까지가 모두 한강 작가 작품이고 오프라인 서점에서만 13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물량이 지금 부족해서 예약 판매를 한다는데 오늘 주문해도 당분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한시설입니다. 한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서점가는 물론이고 한강 작가 플레이리스트 또 한강 작가 수상 성지 과거 인터뷰 이런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데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생방송으로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맞히는 문제보다 틀리는 문제가 더 많은 깡깡자매 오늘 스코어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같이 퀴즈 풀고 싶은 분들 모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 생방송으로 보고 싶은 분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으로도 언제든 참견해 주시고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421님 풋살하고 와서 아기 재우고 집안일 끝내고 와이프까지 재운 후에 맥주 한 캔 마시며 배텐으로 하루 마무리합니다. 가을밤 좋습니다. 다들 결혼 추천합니다. 행복합니다. 뭔가 거대한 바이럴처럼 느껴지는데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느낌 아기 재우고 집안일 끝내고 와이프 재우고 이 세 가지가 끝나기 전에도 좋은 거 맞습니까? 3178님 대학 축제가 시작된 걸 보니까 가을이 왔다는 게 실감납니다. 저는 대학원생인데요. 학교 축제 공연으로 크러쉬가 왔어요. 이제는 공연에 감흥이 없는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이지? 좋았겠는데요. 이제 가을이라서 축제 시즌이군요. 6379님 사과폰 18.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통화 녹음이 된다는 게 신세계네요. 사과폰만 쓰는 베디도 업데이트 하셨죠? 업데이트 아까 했는데 통화 녹음이 되는지 몰랐네요.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할 것도 없어요. 통화를 잘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권현지님 억새를 보러 상암 하늘공원 다녀왔어요. 억새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날씨도 좋고 맹꽁이차도 타보고 재밌었어요. 음 그렇군요. 하늘공원 참 좋죠 진짜.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조경렬님 베리 독감 접종은 맞으셨어요? 저 빼고 제 가족들 다 맞았는데 그런데도 몸살이 왔다고 하네요. 저 독감 접종을 사실 맞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한번 맞은 것 같긴 한데 안 맞았는데 독감 아직까지 안 걸렸습니다. 왠지 안 맞아서 더 안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아니겠죠? 다들 관리 잘 하시고요. 위인배성재만세님 베테네에서 당첨된 김민재의 위넨 유니폼에다가 오늘 김민재 선수 사인을 받았습니다. 베테네 평생 충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유니폼에 사인을 받으셨죠. 지난 시즌 위넨 유니폼이구나. 제가 독일 가서 사온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인 받으셨지? 벌써 귀국했나? 프리설론이었습니다. 더작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돈독한 관계지만 영원한 라이벌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씨의 예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혜씨는 염색을 했네요 빨간 머리로 맞아요 예쁜가요. 전체를 한 건가요? 아니면 약간 윗부분을 다르게 한 건가요? 전체를 다 했는데 위에 뒤에가 잘 안 돼서 원래 더 빨갰는데 오늘 잘못해가지고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요 예쁩니다. 잘 어울리나요? 가을 분위기 잘 어울리나요? 예인씨 왜 웃죠? 오빠가 예쁩니다 하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마치 뉴스 앵커톤으로 보죠? 네 예쁩니다.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예쁩니다.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립니다. 그럼요. 예인씨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찍고 오셨다고. 네 네 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엎드려 잘 받기. 네 네. 문의만 아나운서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들 우리 애들 예쁘네. 우리 지혜 제일 예뻐. 완전 잘 어울림.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혜의 운동신경은 어디? 님이 보내셨는데 예인이가 유희관님에게 시구를 배웠었는데요. 지혜도 지난번에 시구 속성과의를 받았잖아요. 지혜가 분명 예인이보다는 본인 운동신경이 좋다고 어필했는데 확실한가요? 제가요? 제가 그랬었나요? 유재씨는 삼성에서 시구할 때 그렇죠? 근데 저 잘 던졌어요 시구는. 솔직히 잘 던졌는데 제가 너무 멀리서 던졌대요. 아 좀 가까이 와가지고 던졌어야 됐는데. 네 멀리서 던졌다 하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거기서 던졌어가지고. 마운드라고 하나요? 마운드에서. 그거를? 예인씨는 시구 배우는 폼을 보니까 폼이 역동적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라고. 잡아채는 게. 희관 스승님이. 맞아요 맞아요. 아주 과외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배워봤습니다. 유희관 스승은 누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예인이가 낫다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예인이가 낫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앞에선 제가 낫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닌가? 아 간재비네. 똑똑한 남자네요. 지혜 앞에서는 지혜가 잘한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인이보다는 잘해야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닌가? 그래요. 자 아무튼 시구. 그래도 또 예인씨는 시구를 올 시즌에 할 기회는.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포스트 시즌은 쉽지 않죠. 유진이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지금 포스트 시즌 진행 중이어서 제가 응원하는 팀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시구를 못하고 내년에 저도. 원래 할 수 있었어요? 원래 요청. 유희관 씨가 제가 응원하는 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연결을 해줬는데 배텐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맞았습니다. 아 아쉽네요. 배 진짜 너무 귀여우실 것 같아요. 공 던질 때. 저도 장난 아니에요. 완전 강석구 나중에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시축은 관심이 없습니까? 시축이요? 시축은 예전에 한 번 했어요. 네. 라보나킥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뭐요? 라보나킥이라고. 네. 디뎀발 뒤로 발이 가서 차는 거 있어요. 오. 우와 신기하다. 안무처럼요? 어 그렇죠. 약간 오른발로 이렇게 차야 되는데 오른발이 뒤로 와서 차는 거죠. 아니. 대디 오른발 뒤로 가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네. 그건 형이 족발 꼬인 거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 궁금하긴 하네요. 자 제뚜정님. 지혜가 지난주에 러브게임 출연해서 러블리즈 단톡방에서 말이 제일 많은 멤버로 뽑혔습니다. 지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말이 없는 멤버 익십을 가장 많이 하는 멤버는 누군가요? 어 일십은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일상화되는군요. 이제 짱취한 걸그룹이다 보니까. 일십은 다들 많이 하고 저는 요즘 솔직히 가장 말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도 딱 할 말만 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씹히니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할 말만 하고 요즘 가장 말 많은 거는 지수? 맞아요 지수 언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지수 언니요?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냥 여러모로 있어서. 아 그래요? 진짜 그냥 별 소리 다 해요. 아 그래요? 별소리도 한다. 미주 언니 은근히 답장을 잘해줘요. 단톡방에. 아 그래요? 겐톡은 잘 답장을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겐톡은 안 하고 단톡에 다 한다. 겐톡은 아직도 제 거 아마 답장 안 했을 거예요. 언니가. 단톡에는 그래도 꼬박꼬박 항상 이렇게 답장을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주 내 건 답장 빠르던데? 저는요. 심지어 제 공연을 보러 왔어요. 미주 언니가. 공연 보러 와줘서 고맙다고 보낸 걸 씹었어요 언니가. 그리고 얼마 뒤에 미주 언니 생일인 거예요. 공연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닐까요? 뭐 그랬나 봐요. 카레밀라 별론데? 아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 씹혔네? 근데 저는 씹혀도 별 상관이 없어서 아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언니가 곧 생일이라서 다시 생일 카톡을 보내러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안 읽었더라고요. 아 안 읽심이구나. 하지만 굴하지 않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씹혀도 상관이 없는데 특히 미주 언니한테 씹힌 건 상관이 없거든요. 너무 많이 씹혀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방송에서 얘기한다. 그럼요 그럼요. 언니? 막 이러면서.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보세요. 냉큼 접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답장 오나요? 그럼요. 다들 착해요. 그럼요. 착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아무튼 지난주 일요일에 러브게임에 지혜 수정 이수정. 그래서 단톡에서 대답 좀 해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아무튼 이런 또 러블리즈의 단톡방 이런 느낌도 전해집니다. 김종헌님. 뒤늦게 벌거벗은 한국사 추석 퀴즈 특집을 봤어요. 예인 씨 혼자 11점을 얻으며 팀을 하드캐리에 우승시켰는데 베텐 깡깡은 컨셉인가요? 놀라운데요. 놀랐죠. 예인 씨 근데 한국사를 배우셨었나요? 한국사?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조금씩 배우잖아요. 국사. 국사.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국사 과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과, 예체능과는 만약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있나? 저는 중학교가 중학교 때 또 배우니까 사회였고 사회로 한국사가 없었어요. 선택이었을 수도 있나? 중학교 때는 한국사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아 그래요? 저때는 중학교 때 국사가 있었는데 중학교 때 국사는 있어요. 한국사가 국사예요? 네. 국사. 나 국사 없는. 나 국사라는 교과서를 본 적이 없는데. 국사가 이제 국사. 우리나라 한국사고 세계사가 이제 다른 나라. 세계사. 세계사. 헷갈렸다. 세계사 말한 거예요. 세계사. 별거벗은 한국사니까 이거는. 별거벗은 국사 얘기죠. 아 네. 아 혼란하네요. 갑작스럽게. 네. 자 근황토크 괜히 했다는 생각 들고요. 함께할 코너 지혜 씨 소개해 주세요.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담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조율백에 보내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합심해서 생방송이지만 같이 이제 푸시는 거고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배형은 살 안 빠집니다 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이거 챗 내려주세요. 아, 예. 오, 정정당당한 승부. 저희 항상 정정당당했어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선물 조율백에 드리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미혼남녀와 가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을을 탄다고 답한 사람들은 평소보다 가을에 유독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가장 크게 가을을 타고 외로움냐. 객관식입니다. 1,200원이고요. 1번 SNS 속 커플 사진을 볼 때 2번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 3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4번 힘든 일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을 때 5번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들을 때입니다. 제가 느끼는 요즘의 그걸로 고르자면 유지혜씨. 가을 얼마나 타고 있죠 지금? 죄송한데 지금 머리 염색도 혹시 너무 가을 타고 외로움에 사무쳐서 뭐라도 하자? 샵이라도 가자? 이렇게 하면 샵이라도 가자? 이렇게 하면 가을은 안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에요. 근데 사실 가을 타서 머리하는 분들 많죠. 샵 타가지고 기분 전환이 확 되잖아요. 기분 전환 겸 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을을 어떻게 집에 있으면 어떤 생각 드나요? 저는 약간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주말인데? 주중은 모르겠지만 주말에 혼자 약속 없이 집에 혼자 있으면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디야 뭐해? 어디야 뭐해? 하는데 갑자기 나 지금 남자친구랑 한강 와있어. 정말 외로웠던 적이 얼마 전에 불꽃놀이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한강 불꽃축제 했죠. 야 나 지금 불꽃놀이 와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 좋겠다 나도 가면 안 돼? 어? 나 지금 남자친구랑 있어가지고 낄낄빠빠 해야 되는 상황이었네요. 네. 어딜 낄라 그래요? 아 몰랐지 내가 남자친구랑 있는지. 그럼 남자친구랑 있다고 말을 하든가. 그래요.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가을을 타는 외로움. 음 그렇군요. 예인씨는 혹시 가을 타나요? 저요? 가을 타죠. 음 어때요 요즘에? 저 근데 저도 지연이랑 똑같이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뭔가 좀 남자친구 없는 게 한탄스러울 것 같아요. 음 뭔가 이게 친구로 대체가 안 됐던 거잖아요 이거는. 음 친구도 없고 예를 땐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도 없고 그럴 때 약간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음 2번 음 약속 없이 주말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네. 2번 가볼까요? 자 둘이 만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만나는데 주말에도 만나야 돼요. 약속 없으면 네. 알겠습니다. 깜부라 그러죠.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언니랑 저랑 오랜만에 의견이 하나로 통합됐는데? 음 지독하게 가을을 타는 두 분의 의견이 통합됐다면 2번일 것이다. 그렇죠. 지금 여기 세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지금 이거 하면 되게 높은 확률 아닌가요? 음 가보겠습니다. 네. 2번 어? 아니라고? 이러면 누군가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베디는 그럼 언제 가을 타요? 여기 중에? 저는 가을을 잘 타지 않아요. 저는 봄을 탑니다. 봄을. 외로움 자체를 안 타지 않으세요? 베디는? 어? 그렇기도 한데요. 어떻게 알았지? 약간 독불장군 스타일로. 난 혼자도 괜찮아. 독불장군이랑 외로움 안 타는 건 다르죠. 독불장군은 뭔가 그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고. 저는 그냥 주말에 약속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단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어요? 아 오늘은 좀 옆구리가 시립네? 이런 생각 든 적 없어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아 있죠. 언제 언제 그런 거 있어요? 봄에 봄에. 봄에. 봄에 그러면 어때? 이 중에 있어요? 봄에 그럴 때 중에? 글쎄요. 근데 제가 이제 의견을 밝히면 좀 그게 교란 혹은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둘 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 안 할 테니까 베디가 하나 꼽는다면. 궁금해서. 이 다섯 문항 중에 뭔가 베디도 여기 미혼 남녀 대상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이거 투표를 해야 된대요. 설문조사. 그럼 어디다 투표하실 거예요? 저는 뭐 굳이 이제 고른다면 SNS 커플 아닐까. 왜냐면 커플을 보고 부럽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봄이면 저는 항상 이제 사계절 중에서 가장 식욕이 좀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뭔가 먹으러 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나가서 여기서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근데 그럴 때 혼자 가기 좀 쉽지 않은 곳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흑백요리사 식당 이런 데 혼자 못 가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쵸. 거기는 뭐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약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약간 어? 가고 싶다. 아 근데 저도 갑자기 느낌이 오는 게 그 SNS 커플 사진 볼 때 근데 이거 저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진짜? 네. 이렇게 보면 왜 그래. 지혜씨 왜 울면서 이게. 아 이게 보면 되게. 갑자기 눈물이. 갑자기 눈물이. 지혜씨가 울고 예인씨는 그걸 보면 울 것 같은 느낌.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600원 걸고.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플 사진 한번 해보자. 가볼까요? 네. 직관적으로. 예인씨도 커플 사진 보면 질투가 확 오나요? 커플 사진. 외로운 느낌이 확 스며드나요? 아. 아니요. 저는 오히려 사랑 관련된 노래를 들을 때. 아 그래요? 사랑 노래 들으면 확. 뭔지 알죠? 갑자기 가사 막 꽂히고. 갈리네요. 근데 그래도 직관적으로 SNS 속 커플 모습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촛불하나 노래하세요. 네. 뭐였지 촛불하나 맨 처음에? 촛불하나? 어머님은 아버님이. 싫다고 하셨지 이거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싫다고 하셨다고요? 부부싸움 노래입니까 촛불하나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아버님이 왜 싫어. 아이야이야 이건가요? 자. 시간 없습니다. 몇 번? 이거 왜 촛불하나 하지? 촛불하나? 몇 번? 몇 번? 뭔가 사진 1번 그냥 갈까? 3초 안에.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네. 정답은 4번. 힘든 일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을 때입니다. 이게 왜 촛불하나. 잠시 후에 배우고.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청순돌 러블리즈에서 거침없는 입담을 담당하는 두 분으로 변신한 유지혜씨 정예인씨와 생방송하고 있고요. 더잡힐쇼 1번 문제는 결국 가을을 타는 사람들 미혼남녀들. 1위는 힘든 일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을 때였고요. 근소하게 2위가 SNS 속 커플 사진을 볼 때였습니다. 3위가 주말 약속 없이 집에 혼자 있을 때. 4위는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애인이 생겼을 때. 5위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건 진짜 슬프네요. 이건 슬픈데요. 근데 그건 좀 마음 아프다. 근데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다들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존감이 떨어진 거지. 부모님 말고 누가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님도. 남에 대해서. 그렇죠. 맞아.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부모님만 생각해주지. 남들은 원래 남일에 관심 없어요. 맞아 맞아. 이건 그냥 인정하고 가야죠. 말로만인 거지 항상. 그렇죠. 인정하고 가. 6위가 사랑과 관련된 노래 들을 때. 7위가 드라마 주인공들의 달달한 연애를 지켜볼 때입니다. 난 그거 보면 조금 연애하고 싶던데. 드라마 보는. 드라마? 드라마를 너무 보는 게 아닐까요? 맞아요. 자 어쨌든 어머니는 아버지가 싫다고 하셨어. 그건 이제 그 어머님께 노래 가사를 지혜씨가 개사한 거고요. 짜장면 얘기하신 거지 아버지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싫다고 하는 어머니가 짜장면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를 내면. 어쨌든 촛불 하나 가사는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기대. 힘들 때 털어놓을 생각 없이.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기대. 이 노래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나갑니다. 이재석 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 베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을 내려야겠죠. 자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데요. 한강 작가는 2016년 채식주의자로 이 상을 받기도 해서 화제였습니다. 노벨 문학상 공쿠르 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이 상은 무엇일까요? 아 나 이거. 주관식 주관식은 2300원 못 맞히면 객관식 1200원입니다. 그 땡스타 스토리에 항상 이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한국인 최초로 받았다. 막 기사 링크가 있는데 안 눌러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이 받으셨구나. 아 이거 뭔가 나올 것 같다 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못했어요. 세계 3대 문학상? 저희가 들어본 거겠죠? 왜냐하면 기사가 너무 쏟아졌기 때문에 맞아요. 어제부터 그래서 이 기사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미 한강 작가는 이것을 받았다. 이 상은 뭘까요? 이미 이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네네. 어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미 2016년에 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됐다. 아 이거 절대 주관식으로는 못 맞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예 못 들어본 것 같다? 네. 모를 것 같아요. 심지어 작가 언니가 저희가 들어본 말일까요 하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쓰셨어요. 1969년부터 영국에서 시상을 해온 영국 최고 권위의 소설 문학상입니다. 노블. 아 그러니까 아 노블. 노발. 아 노벨 문학상이고 그 전에 받은 건 노블. 네. 노블. 아 소설. 노블. 노블 어워즈. 노블 어워즈.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다. 왜왜왜왜왜. 노벨과 노블 두 가지를 받았다. 월드. 월노. 월노. 월노워. 월드 노블 어워즈. 아 줄여서. 월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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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소설. 세계 소설. 대회. 노블리즈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소설 쓰지 말라고 노블리즈. 자. 어떻게. 무슨 무슨 어워즈에요. 네. 아니 뭐 뒤에 어워즈는 붙지만. 상의라잖아. 우리나라말로 하면 되고요. 앞에 거를 맞히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주관식 한번 질러보시죠 아 질러봐 질러봐 객관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노벨문학상 콩쿠르상 공쿠르상 쿠르상 공쿠르상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한민국의 경사에 가장 유쾌하게 이걸 다루는 것 같네요 공쿠르상 아니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문학상의 이름까지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만 그것까지 상을 받으신 건 알았는데 수상하신 건 노블 평화상 괜찮은데 아니 그거는 노벨평화상이 따로 있고 아 우린 노블 아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으셨죠 아 맞다 맞다 우린 노블평화상 노블평화상 아 어렵다 평화상과 문학상 2관왕이다 평균 작가님 아 아카데미 자 그러면 1번 객관식으로 갑니다 톨스토이 문학상 2번 아카데미 문학상 3번 부커상 4번 퓰리처상 5번 황금종녀상 초기였어요 뭐예요? 아카데미 문학상 아카데미 문학상 저는 약간 톨스토이 문학상 톨스토이 문학상 톨스토이가 엄청 유명한 이거 글 쓰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문호죠 그래서 그분을 기르기 위해서 영국에서 뭔가 글을 쓸 것 같은 이름을 따와가지고 이름을 따와서 아카데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카데미 문학상이라고 하니까 밖에서 너무 크게 웃었어요? 밖에서 너무 크게 웃었어요 죄송한데 두 분이 조금 전 지금의 모먼트에 웃긴 포인트를 너무 많이 쏟아다 했기 때문에 뒤늦게 그냥 터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런가? 부커상 부커도 이름인가? 부커상 무슨 상일까요? 무슨 상? 존상? 어허 부커 귀여운 상? 부 어? 북? 책이니까? 아 부컬! 부컬! 부커상 책 읽는 사람 부컬 오! 어 부컬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퓰리처 부커 하니까 약간 부킹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네요 부커 부커 왜 저래? 근데 이제 B-O-K-E-R 그래서 부커 부커 아니면 퓰리처상 어때? 퓰리처 퓰리처 퓰리처상 퓰리처가 무슨 뜻일까요? 음... 모르죠 퓰리처 어 퓰리처 톰스토이 톰스토이 퓰리처 아니냐 뭔가 아카데미 문학상 맞는것 같아요 언니 톨스토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구요? 네 톨스토이가 옛날사람 음... 톰스토리 같다 자 tide 빌리 고르고 넘어갈까요? 톨스토리 아카데미 문학상 제일 뭔가 평범하잖아요. 어 평범한 것이다. 2번 아카데미 문학상 아 이거 부커 같은데? 어 부커 같아요? 부컬 부컬상 막내 작가가 스튜디오 안에 들었는데 빵 터졌어요. 너 왜 웃어? 왜 웃어? 이정도로 빵 터지는건 쉽지 않은데 부컬 참참 못해서 빵 터졌어요. 부컬 부컬 아니면 예약하는 사람인가? 아 부킹? 부킹한다고 하잖아요. 예약하는거 부커상 이거 부커 맞어? 맞아요? 정확한은 맨 부커상 이구요. 색있는 사람 어 부커상을 2016년에 벌써 8년전에 받았는데 부커상 국제부문인 맨 부커 인터내셔널상 현재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커가 뭐가 부커인지 알려주시면 안돼요? 여기 스펠링 보실까요? 와 대박 맞았어요. 스펠링이. 근데 이제 그 북은 아니고 회사 이름입니다. 아 아니 근데 막내 작가님 왜 이렇게 크게 웃은거야? 맞았는데 왜 웃었어요? 네? 뼈작가님. 죄송한데 웃긴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랬어요? 뭐가 웃겼죠? 저는 항상 참고있는거에요. 같이 웃고싶다 우리도. 네. 자 두 분은 어떻게 가장 최근에 읽은 뭐.. 모기메이네. 모기메이네요. 모기메이네요. 맞아요. 넘어갈까요? 여기 다시 모기해야겠다. 그럼 두 분은 다 가자. 두 분은 노벨 웃음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600원 따셨고요. 다음 문제는 6291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조율 베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의뢰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를 접하는 비율이 1년 사이에 대폭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주요 외래어들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외래어 1위는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인증샷 2번 힐링 3번 레시피 4번 서비스 5번 콤플렉스 자 이게.. 외래어.. 인지도가..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외래어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처럼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식 표현 같은 것들 그럼 서비스가 가장 많지 않을까? 서비스는 거의 뭐.. 주요 외래어들이 이제 국립국어원이 보통 이런 외래어가 있으면 약간 우리말로 바꾸려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시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외래어를 어떤 게 가장 인지도가 높을까? 주요 외래어들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 외래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인식하고 있는.. 뭘 인식해요? 예를 들어.. 외래어라고 인식하고 쓰고 있다는 것 내가 그냥 많이 이 단어를 쓴다고.. 객관식의 인증샷 그리고 힐링, 레시피, 서비스, 콤플렉스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를 우리나라 말처럼 쓰는 거니까요. 인증에다가 샷 붙이기도 하고요. 1번 같은데 인증샷? 인증샷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 말 우리 직업 때문에 많이 쓰는 건가? 인증샷 찍어 이거는 근데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도 아 인증샷 찍어 이거 하잖아 그런 거 보면 인증샷도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신 거잖아요 레시피나 콤플렉스, 서비스 이런 단어들은 약간 조금 어떤 상황에 많이 쓰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 좀 생각해보면 사진 정말 많이 찍으니까 요즘 사람들 인증샷이나 아니면은 우리 힐링하러 가자 와 진짜 힐링이다 어 지금 뭐 얘기한 거 너무 힐링이야 힐링이란 단어 되게 많이 쓰는 거 같아 게임할 때도 쓰고 힐링같다 힐링 힐링 같아요? 이거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뭔가 힐링은 인식하고 쓰는 거잖아 아 너무 스트레스 풀려 아 스트레스도 영어인데 음 그쵸 스트레스도 영어죠 외래어죠 자 이거 힐링하러 왔어 약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쵸 두 분 요즘 힐링 좀 많이 하고 있나요? 힐링이요? 네 저는 오늘 안무 레슨 하는데 너무 재밌는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힐링 됐어요 안무 레슨 하는데? 그냥 너무 웃겨요 언니들이 같이 하신 건 아니고? 같이 했죠 어 근데 힐링이 됐어요 오랜만에 러블리즈 시절로 돌아가서? 네 물론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긴박하게 레슨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좀 웃긴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음 지혜씨는 힐링이 됐나요? 안무 레슨이요? 안무 네 안무 연습이요? 안무 연습 너무 재밌죠 애들이 재밌어요 애들이 재밌다? 아 진짜 안무 레슨씨가 진짜 개그콘서트 보는 것처럼 웃기다니까요 맞아요 아 그래요? 왜?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냥 웃겨요 다 너무 다들 잘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삐걱삐걱돼서 그런거에요? 아니야 너무 삐걱돼서 너무 삐걱돼서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네 다들 머리를 이렇게 다 모아서 생각해서 안무를 해요 아 선생님이랑 다가 약간 축구를 치면 레전드벤치 보는 느낌이네요 네 은퇴한 선수들이 막 뛰는 모습 보는 네 너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은퇴한 건 아니지만 네 힌트 한번만 주시면 안될까요? 힌트요? 네 세븐틴 노래 제목입니다 어? 진짜? 뭘까? 괜한 힌트를 드렸나요? 아니 근데 다른거 하나만 더 주면 안돼요 전혀 몰라요 이 외래어에 관련된 키워드에 하위 항목에 캠핑이 있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 힌트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힐링 해볼까? 연관 검색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답에 이렇게 파생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캠핑 네 어 그래 힐링이나 인증자 둘 중 하나 맞는 것 같은데 힐링 가보자 네 2번 힐링 오오 네 자 주요 외래어 인지도 순위 이거 근데 점수 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1위가 힐링 90.1점 100점 만점에 2위 인증샷 90점 0.1점 차이고요 3위가 프랜차이즈 89.1점 4위가 레시피 89점 5위가 콤플렉스 88.8점이었습니다 힐링 캠프 때문에 그런 거 없다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힐링으로 캠핑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네 자 어 두 분은 뭐 외래어 이런 거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많이 쓰죠 저희 그룹 이름부터가 러블리지여가지고 러블리지 그렇죠 저희 요즘은 피할 수가 없긴 한데 네 너무 이제 많이 쓰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반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하하하맨 님이 출제하셨고 선물로 조율 베개를 보내드릴게요 어 2024년 하반기 OTT 땡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흑백 요리사 인기가 높습니다 어후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죠 다 봤어요? 네 저는 아직 다는 못 봤습니다 아 중간 네 이전 상반기 시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시청 수의 30%를 비영어권 콘텐츠가 차지하고 한국 작품은 비영어권 콘텐츠 탑10에 무려 3편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작품 3편 중에 가장 시청 수가 높았던 작품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기생수 더 그레이 2번 눈물의 여왕 3번 스위트홈 시즌3 4번 굿 파트너 5번 살인자 이응 난감 어렵다 언니 뭐 같아요? 전 일단 제가 봤을 작품일 것 같은데 네 기생수는 전 안 봤거든요 아 네 자 2024전 상반기 작품 중에서 뭔가 기생수는 그래서 아닌 것 같고 상반기니까 굿 파트너 굿 파트너가 그거죠? 얼마 전에요 지금 이혼 법률 맞아요 장나라씨 주연의 SBS 드라마 이거는 하반기 드라마잖아요 이거 아니지 않을까요? 눈물의 여왕 같아요 저는 음 눈물의 여왕 네 네 살인자 오 남감도 네 작년 아닌가요? 살인자 이응 난감 올해 올해인가요? 네 저도 이건 안 봤거든요 아 저는 이응 난감 진짜 재밌게 봤는데 뭔가 2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아요 두 개 다 엄청 흥행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맞아요 일단 보기에 나온 작품은 전부 2024 상반기 작품들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굿 파트너나 눈물의 여왕 2번 한번 가볼까요? 눈물의 여왕? 네 정말 흥행했잖아요 눈물의 여왕 뷰스 순위 눈물의 여왕 네 와 정답입니다 오늘 잘 보러 가는디 역시 드라마 비영어권 전체 순위 1위가 스페인의 안덱스 서런의 생존자들이라고 하고요 그거 재밌는데 오 보셨어요? 네 오 그래요 재밌어요? 네 저 솔직히 좀 졸리면 어떡하시는데 보면서 완전 재밌었어요 오 전 처음 들어보는데 한국건가요? 아니요 외국건데 스페인 영화 아닌 것 같은데 영화가 아니고 다른 컨텐츠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3위가 아순타 바스텔라 사건 4위가 이제 그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고 여기까지가 네 5위가 눈물의 여왕 우와 진짜 짱이다 한국 작품 중 1위 그리고 6위가 기생수 더 그레이 우와 진짜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봤대요 진짜? 이게 일본 그 원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봤나? 음 그렇죠 기생수라는 원래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약간 또 그 다음으로 나오니까 네 저도 이거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7위가 한국의 마이 데몬 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그 외에 8위가 프랑스의 생강 수면 아래로 오 생강 수면 아래로 이거 들어보긴 했는데 수면 생강 수면 아래로 음 어 이거 좀 특이한 영화인데 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4번 문제까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없어요? 예예 어 중간에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아 빨리 가면 안 돼요? 예 없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너무 자주 네 자 배성재텐 더작 퀴즈쇼 어 유지혜씨 정예인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어버님은 아버님이 싫다고 하셨어 네 유지혜씨가 남긴 어 어 길이 남을 명언이죠 흐흐흐흐흐흫 자 그리고 오늘 노벨 우승상 상금 3천원들입니다 두 분이 와 왜냐면 합계 상금이 3천원이거든요 아 합계가 3천원이요? 네 네 그리고 어 다음주도 두 분 나오시는데 공지가 늦어져서 안 온 줄 아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 괜찮았나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두 분이 거의 잘 풀었어요. 좀 잘 찍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맨 부커상. 네. 부컬. 부컬. 어떻게 나 그걸 맞췄지? 그러니까. 자 유지혜씨 정예인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금요일 더잡퀴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끝고 끝. 지오디 선배님들의 어머님 게임입니다. 소등합니다. 여왕 꿈꾸세요.